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내일 송영길의 귀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영길은 이번에 그 돈봉주 사건 관련해 가지고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검찰을 향해서도 자기가 입국을 하면 빨리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반응은 송영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황당하다라는 반응인데 아니 검찰 수사가 송영길의 마음대로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혐의를 다 부인을 해놓고 도대체 뭘 가지고 갑자기 수사를 하라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먼저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송영길의 프랑스 기자회견에 대해서 맹탕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전형적으로 법률적인 책임은 피하면서 정치적인 책임만 강조한 그런 기자회견이라고 평가했고 검찰 출신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송 전 대표가 검찰이 확보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 100% 모르는 상황에서 선행 자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법률적인 책임을 얘기했다가 자칫하면 정치 생명이 끝나버릴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는 수준 정도에서의 정치적인 책임만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이게 맹탕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송영길은 어저께 울먹거리면서 자기가 무슨 탈당을 하는 것이 엄청난 희생을 하거나 억울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탈당을 하더라도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총선이고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인데 송영길이 다음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단 모르겠지만 이미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 가기 전부터 차기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불출마 선언을 했고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미 당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차기 대권 행보 외에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크게 역할을 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라는 당정만 유지하면서 해외로 돌면서 낭인처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자기가 마치 탈당을 하는 것이 엄청난 결심을 한 것처럼 정치적인 희생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와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어저께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송영길이 이번 혐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게 핵심 포인트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론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녹취록에서 자기 주변 인물들이 송영길의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한 부분이라든가 송영길 본인의 목소리도 녹취록에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질문을 아무것도 답하지 않은 것은 전혀 영양가가 없는 기자회견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검찰 측에서도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조금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인데 우선은 송영길에게 귀국을 촉구한 것은 검찰도 아닌데 어저께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기자회견에서 검찰에게 날을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검찰 측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귀국을 하라라고 촉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자기가 수사를 받네 받네 이야기하는 게 검찰 측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검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수사팀에서 정한 계획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현재 돈봉투 관련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돈봉투 공여자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터 마무리하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라고 그 전부터 밝혔으며 이 때문에 최근에 돈봉투 공여자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을 알려진 강래구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쳤다가 이게 지금 기각이 됐죠 이 때문에 현재 검찰 측에서는 강래구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보강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검찰 측의 계획이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민주당의 윤진석이라든가 이성만이라든가 강래구 등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을 하고 분배 제공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규명을 한 뒤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을 특정을 하고 특히나 지난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수혜자인 송영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시나 개입 여부들을 최종 확인하겠다라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서 대가리를 따겠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송영길이 자기 마음대로 귀국을 한 다음에 자기부터 수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검찰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 측에서 이러한 입장을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현재 이번 사건에서 송영길이 가장 윗대가리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송영길부터 불러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들이대면서 송영길을 조사할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이 가지고 있는 패를 송영길에게 공개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송영길 측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응 논리를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특히나 이번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강래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거인면시도라든가 이번 사건의 관계인들하고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말을 마쳤다라는 이런 정황 때문에 영장까지 청구가 되었던 상황이어서 굳이 송영길부터 조사해가지고 이들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편 송영길 같은 경우에는 귀국을 하면 곧바로 여론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게 바로 수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 쪽에서 수사를 조금 늦게 진행을 한다든가 송영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소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정치 탄압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검찰을 공격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고 민주당 역시도 현재는 뒤로 한 발짝 빠져있지만 송영길 측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지원 사격을 할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 송영길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민주당하고 선긋기를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우선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당대표였던 사람이 모르세로 일관을 하는 것이 실망스러움을 넘어가지고 허탈했다라고 비판을 했으며 특히나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과 뭐가 다른 거라고 비판을 했고 이번 사태를 책임지려는 노력도 자정하려는 의지도 하나 없이 송영길의 귀국만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손을 놓아버린 형국이라면서 민주당이 존립해야 되는 자격이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현재 민주당의 상황이 어이가 없다면서 당의 해악을 끼친다라고 자진 탈당을 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송영길이나 당의 해악을 끼치든지 말든지 끝까지 자리를 보존을 하고 있는 이재명이나 진짜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과간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어제 송영길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도 상당히 있는데 몇몇 운동권 정치인들이야 송영길의 탈당을 높이 평가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탕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현재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최악의 사태가 터졌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사실상 반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대로라면 정부 측에서 아무리 실정을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아무리 참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모든 이슈가 이재명하고 송영길 리스크 이중사법 리스크에 빨려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일각에서는 송영길이 탈당을 하고 빨리 귀국을 해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 이번 사태가 덮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민주당 의원들 수십 명이 여기에 연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쉽게 꼬리 자르기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언론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 송영길이 귀국을 해가지고 조사 받을 때를 대비해서 그리고 송영길이 이런 식으로 모든 혐의를 부정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전근 녹취록에서 송영길이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의 돈봉투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이 귀국을 하는 내일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